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80쪽 정도에 있습니다. 2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요호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셔서 하거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호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망국 중에 송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요호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신장 조직은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의학적인 자료에 피의 성분의 9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흔히 늙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늙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조금씩 늙어가는 것도 우리 피부에 싸고 있는 그런 수분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없을 때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다공증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뼈 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뼈에서 수분이 빠지면 골다공증이 걸린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처럼 인간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도 그렇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모든 생물이나 인간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것도 역시 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의 시작과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 다 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이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물들이 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물을 기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리니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원어의 뜻에 가까운 해석은 넓다 혹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된 것에서부터 어디에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24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사망의 사실에 갇혀있던 어느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올무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새가 자유함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도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또 복수형이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물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물들. The wealth of salvation. 우물들. 도대체 우물은 하나를 두고 얘기할 텐데 우물들이라는 의미를 이 사회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영혼하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 영혼에게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루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우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수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영혼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변합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얘기하고도 변합니다.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또 상황이 바뀌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혼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변함없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10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다이슨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이슨 편이 되어줬을까요? 왜 다이슨 하나님을 자신의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사회 선자는 구원의 우물들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속의 하나가 바로 영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는 구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송도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장차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천국을 예비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 한 가지가 오늘 구원의 우물들 속에 한 가지 구원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장차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도 기쁨과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삶을 소망한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장차 준비해 놓으시는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 속에 한 가지 의미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경고와 함께 그날의 은혜가 임하기로 원합니다. 생명수도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며 매일의 삶에서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는 자에게는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법문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망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법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네 가지의 명령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고 때를 따라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고 산다는 것을 안다 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이슨 116편 12절에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범사는 모든 은혜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편 150편은 대략 한 천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고백이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에 걸친 10편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때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 은혜로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다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주의 행하심을 망국 중에 널리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행하심을 망국 중에 널리 선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도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송도는 하나님의 편지며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송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곧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람은 변화되게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밖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착한 조그만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이미지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이미지를 제 이름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송도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우물을 기를 때 주의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여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에 극히 아름다운 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힘들고 슬픈 그럼 아픈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실로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그분이 대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역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갈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치가 맞아야지 저들 또 마음에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조그만 일에도 나서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참으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화평하며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것에 불과하지 말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사정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워서 정오에 그는 자신이 우물에 와서 우물을 떠야 되는 물을 떠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기 자신은 정말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도로 자신이 사는 그러한 동네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소중하게 생각한 물덩이를 버려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 공허함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공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소가 되십니다. 우리 구원의 우물물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가라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로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의 영성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그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우무무를 기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 이 인터넷 보금 방송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오대양 6대 주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극히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참으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생명이 전해지는데 부족없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